정숙이는 오늘도 약속한 시간에 시장 옆 골목에 있는 커다란 곳간 앞에서 언니 정의가 오기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반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오늘은 웬 까닭인지 언니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가려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막 일어서려고 하던 차입니다 정숙아 너 많이 기다렸지? 얼른 오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은 집에 손님이 오셔서 어떻게나 바쁜지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 하고 숨이 차서 새근거리면서 뛰어온 소녀는 말할 것도 없이 정숙이의 언니 정의였습니다 보니까 정의와 정숙이는 똑같이 하얀 에이프론을 걸치고 손에는 커다란 바스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정답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기, 계란, 포도주, 밀가루를 사면서도 자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다 넌 빠져나오기가 쉽지만 나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죽을 힘을 다해 해본다면 못할 것이 없어 정숙아 너도 눈치채지 않게 정신 잘 차려야 한다 정의는 계란을 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 마, 그렇지만 언니가 많이 어렵겠네 주인 에밀코 아주머니가 그렇게 무섭고 사나우니까 과연 될까? 난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만일 들키든지 하면 언니는 잡혀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하고 정숙이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습니다 너 또 그런 말을 하는구나 넌 참 겁쟁이야 만일 들키든지 하면 이런 악착스러운 곳에서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겠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보름날 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정거장으로 나와야 한다 응? 믿음성 있는 언니는 이런 말로 동생의 결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얼른 우리나라에 갈 수 없게 되면 차라리 하루빨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한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어 자, 난 오늘 손님이 와서 바쁘니까 얼른 가야겠다 내일 또 만나 너 오늘도 길에서 장난치다 왔구나 이런 말 안 듣는 조선 계집애 오늘은 손님이 세 분이나 오셔서 바쁘니까 5분 동안에 핑 댕겨오랬더니 그래, 11분이나 지나서 와? 의밀코 아주머니는 정의를 보자마자 물어 뜯을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빗자로로 정의의 잔등을 때렸습니다 욕을 먹고 매를 맞았지만 의뢰에 그러려니 하였기에 정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바스켓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일 한마디라도 말대답을 하면 그 당장에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그 더러운 빗자루가 자기 얼굴 한복판에 떨어질 것을 잘 아는 까닭이었습니다 이곳은 만주국의 가장 끝에 있는 시베리아와 몽고의 국경 대자보라고 하는 쓸쓸한 곳입니다 도해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빈말뿐이고 중국 대련과 조선 망면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정거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만주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세 나라의 국경이 되는 곳이라서 만주국과 러시아의 수비대가 있습니다 인구는 겨우 5천명이 될까 말까 한 퍽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필 이러한 외국당에 조선 소녀 정의와 정숙 자매가 흘러와서 러시아 사람의 집에서 하아녀의 신세가 되었을까 게다가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악착스러운 고생을 하고 지낼까 여기에는 참말로 듣기에도 애달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두 자매의 아버지는 전에 서울에서 크게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세 살 된 언니 정의와 갓나은 동생 정숙이를 어머니와 함께 정의 외갓집에 맡기고 만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시베리아에서도 한구석인 이르쿠츠크라는 곳에 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담력이 세시고 모험하게 좋아하시는 정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3년 동안 부지런히 장사하시면서 크게 성공하셔서 이제는 돈을 많이 모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정의가 6살 정숙이가 3살 되던 봄에 아버지에게서 돈과 사람이 나와서 어머니께서는 정의와 정숙이를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조선과 만주국 사이에 있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 끝없는 만주 벌판을 지나서 시베리아 한 구석인 이르쿠츠크까지 지루한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 네 식구가 조선 사람이라고는 열 명도 안 되는 타국 하늘 아래서 즐겁고 복스러운 날을 한 3년 남짓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무서운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가게에 있는 물건을 몽땅 다 깨끗이 집어간 다음에 집에다가 불까지 질러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적들에게 대항을 하시다가 권총을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이럭저럭 5년 전 가을 정의가 9살 정숙이가 6살 되던 때였습니다 꽃밭에 불을 질러놓은 것 같은 이 끔찍한 꼴을 당하신 어머니께서는 그만 얼빠진 사람, 정신 없는 사람처럼 슬픈 어머니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쓰면 너무나 가엾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는 그만 정신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린 두 자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귀신 같은 무서운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세 식구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크리프스키라는 러시아 사람이 손수 하얼빈까지 바래다 주면서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여비까지 주면서 자기는 도로 이르크측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에게 불행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얼빈에서 아주 미쳐버린 어머니께서는 다른 병까지 더 채워서 몸이 몹시 파리해지시더니 기차가 쓸쓸한 세 나라 국경을 지나갈 때쯤 증세가 버쩍 더해져서 아주아주 위급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차에서 내려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병든 어머니하고 두 자매가 기차에서 내린 곳이 바로 이 조그마한 정거장 대자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의사라고는 한 사람 여관이라고는 한 집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덮치고 덮친 가엾은 어머니께서는 의사인 벨코프 집에서 그만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의와 정수기는 어쩔 수 없이 정의는 여관집 밥값 대신으로 에밀코 아주머니가 붙잡아두고 정수기는 약값 대신으로 벨코프 아저씨가 맞기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매는 비록 한 동리이지만 서로 헤어져서 웃음 없는 쓰라린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와 정수기 자매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비참한 날을 보내왔고 지금처럼 웃음 없는 쓰라린 세월을 그날그날 보내지만은 조금도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수심 쌓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씩씩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소녀들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다가 일할 때 쓰는 하얀 모자를 쓰고 앞에 에이프런을 걸친 맵시는 원초에 얼굴이 흰대다가 러시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얘들이 조선여자인지 얼른 보아서는 누구든지 잘 몰랐습니다 더욱이 어렸을 때 이곳에 왔으므로 러시아 마을도 러시아 사람 뺨치게 잘했습니다 의사인 벨코프 아저씨는 여관 주인인 에밀코 아주머니 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착하고 인정이 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밖으로 환자를 진찰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동생 정숙이는 한결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놀기도 하고 책도 읽을 틈이 있지만 언니 정희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단 10분도 정희 마음대로 보내는 시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희가 가엾은 동생 정숙이와 5분 10분 만나서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동리 한복판에 있는 시의장으로 반찬거리를 사러 갈 때 뿐입니다 두 자매는 시의장 옆 골목에 있는 큰 곳관에서 누가 먼저 가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서 함께 여러 반찬거리를 흥정하면서 그 짧은 동안에 겨우 몇 마디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짧은 동안이나마 가엾은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행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매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이르크 축구에서 무참히 돌아가신 아버지와 벨코프 의사의 집 병실에서 가엾게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자기 두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숨쉬었던 조선과 서울 생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암만 사모하고 생각한들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지만 고향 땅 서울에 가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매도 덜어 계셔서 자기들을 반갑게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위 없는 남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조선 땅을 몹시도 그리워하였습니다 좀처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두 자매는 어느 때든지 기회를 봐서 그리운 조선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결심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단 일전 한 푼인 적은 돈이 생겨도 자매는 써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에밀코 아주머니는 마음이 나쁜 건 못지않게 몹시 인색한 사람이어서 여관에서는 돈 한 푼 주지 않았지만 벨코프 의사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50전 혹은 1원 이렇게 정수기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그동안 37,8원가량 되는 적지 않은 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 정도면 만주를 지나 조선 평양까지 갈 차비는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양까지 가서 서울 외갓집으로 전보를 치면 데리러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갓집 주소를 모르니까 전에 자기를 데리러 온 성구 아저씨가 대련에 있다는 말을 들어서서 우선 중국 대련으로 가리라 하였습니다 정의가 죽을 힘을 다하면 하면서 마음 약한 동생 정수기를 북돋아 준 것은 이제 최후의 결심을 실행해보자는 의논이었던 것입니다 보름날 밤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정거장으로 나와 정의는 정수기에게 이렇게 거듭 다짐을 주었습니다 아 보름날 밤 잠에는 굳은 결심으로 세 나라 국경에 있는 쓸쓸한 정거장 대자보에서 마치 돈 주고 산 물건처럼 언제까지나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의 손을 빠져나와서 조선으로 향해 도망갈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에밀코 아주머니와 벨코프 아저씨는 하얼빈에서 난 100개 러시아인 즉 소련 공산당 정부의 반대에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나간 러시아 사람으로 두 사람은 사촌 남매간이었습니다 그래 하얼빈에는 이 두 사람의 부모들이 살고 있으므로 두 사람은 매달 보름날이면 을의 밤차로 하얼빈으로 가서 한 이틀 동안 묵었다가 대자보로 돌아오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매가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날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언니 정희는 언제나 에밀코 아주머니의 배웅을 나가기 때문에 하얼빈 가는 기차와 엇갈려서 정거하는 기차를 잡았다면 어렵지 않게 대련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힘든 것은 동생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이는 벨코프 아저씨가 정거장으로 나가시면 문을 꼭 닫고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은 하얼빈행이나 대련행 기차 시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거장에 가는 정숙이를 집안 사람이 알아챈다면 오랫동안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자매의 즐거운 날은 아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의논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정숙이도 굳게 결심을 하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켜 가면서 벨코프 아저씨를 대문바까지 배웅을 하고 나서는 부지런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외투를 입고 검정 목도리로 얼굴을 반이나 가리고 조그마한 바스켓을 들고 살같이 뒷길로 돌아서 정거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돈은 어저께 미리 언니에게 다 맡겨두었죠 정숙이가 정거장 옆 골목에 화장실 앞 컴컴한 곳까지 가면 정의가 대련까지 가는 차표를 사가지고 있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정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당하게 되니까 정신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정의는 그날 밤 에밀코 아주머니 뒤를 따라서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정의는 그저 목도리만 두르고 에밀코 아주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두 손으로 든 채 정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는 두 군데의 기차가 도착하려면 아직 20분이나 더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표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정의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때마침 아주머니가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왔으므로 아주머니는 돈지갑째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계획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돈지갑을 받아들고는 즉시 표 파는 곳으로 가서 하얼빈 한 장 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한 뒤에 자기 돈지갑에서도 미리 대련까지 가는 찻값 세에 둔 것을 내밀고는 대련까지 가는 차표 두 장만 또 주세요 하고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련 가는 차표는 이렇게 해서 정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돈지갑과 하얼빈행 차표를 드린 다음 시치미를 뚝 떼고 화장실 쪽으로 살겸살겸 갔습니다 그곳에는 동생 정수기가 벌벌 떨면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정거장 대합실에는 벨코프 아저씨 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얼빈 가는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정의는 에밀크 아주머니를 찻간까지 모시고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육교를 한다름에 뛰어 올라가서 반대 방향인 대련으로 가는 플랫폼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때는 대련행 기차가 커다란 기적 소리를 내면서 정거를 한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개찰구 앞에서 얼굴이 새파리 가지고 서 있던 정수기가 다리에서 뛰어 내려오는 언니를 보자 급히 표를 찍어 가지고 들어와서 언니 품에 안기면서 큰 소리로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 정수가 이젠 마음 놔라 정의는 이렇게 위로하면서 울고 있는 동생을 안을 듯이 해가지고 대련행 기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매는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한숨을 휘하고 쉬자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정수기와 정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비오듯 틀리면서 서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둘이 눈물을 거두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켰을 때는 기차는 세 나라 국경 어디를 지나는지 보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틈에 오기 시작했는지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서 발가벗은 산과들을 곱게 흰옷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 대련에 도착해서 성구 아저씨 있는 곳을 찾아서 서울 외갓집 주소를 알아가지고는 그곳에서 이틀 밤을 편안히 쉬었습니다 자매는 사흘째 되는 아침에 봉천행 기차를 탔고 봉천에서 경성행 기차를 바꿔 탔습니다 기차가 압록강 철교를 지날 때 구름에 가렸던 조금 이지러진 다리 구름을 헤치고 나와서 강 위를 낯같이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정숙아 이 강이 압록강이란다 그럼 이 다리만 다 건너면 조선 땅이겠네 자매는 자기들이 이사올 때 즉 언니 정이가 6살 동생 정숙이가 3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버지를 만나러 이르쿠추크를 갈 때 바로 이 압록강을 건넜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서 오늘 부모를 타국당에 묻고 이 압록강을 건너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신 조선 땅을 디디게 될 때 언니와 동생은 그대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러나 자매는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꺾이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자 최병화 작가의 단편소설 고향의 푸른 하늘 낭독해 드렸는데요 잘 감상하셨는지요 부모를 모두 타국당에서 잃은 불쌍한 자매의 모험기를 들은 듯합니다 손에 땀을 쥐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린 이야기죠 정의와 정숙 이 두 자매가 고향 땅에서는 밝게 예쁘게 씩씩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오프닝에 소개해 드렸었죠 이 이야기처럼 이영만리 타국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경희 작가의 단편소설 모자인데요 이 작품과 비교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